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강남 일대에서 진행된 황영웅 가수님의 광고 캠페인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다시 본 황영웅 가수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황영웅 가수님의 빠른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악의적인 기사들이 그의 복귀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권영찬 교수님은 황영웅 가수님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앞장서서 방어해 오셨습니다. 권영찬 교수님은 유튜브를 통해 황영웅 가수님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셨으며 이진호 유튜버에게는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영상 제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호 유튜버와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권영찬 교수님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도전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진호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싸움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위한 당당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권영찬 교수님의 활약은 황영웅 가수님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고 지지하는 많은 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 덕분에 황영웅 가수님은 다시금 무대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황영웅 가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영찬 교수님의 용기 있는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직했던 대학의 정통성에 대한 이슈를 둘러싼 논쟁에서 권영찬 교수님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들에게 단호한 반박을 하셨습니다. 권 교수님은 자신이 수학했던 대학이 미국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기관임을 분명히 하며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팩트와 진실을 중시하는 권 교수님의 태도를 잘 보여주며 선의의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권영찬 교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해온 교수님의 과거 행적은 이번 논란에서 그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반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권 교수님에 대한 비난을 시도한 이들의 영상 조회수가 낮은 것은 대중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근거 없는 비방에 관심을 두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실과 정의를 중시하는 대중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며 권 교수님의 행보를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황영웅 가수의 선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활동기에도 불구하고 스타 투표에서의 승리를 통해 얻은 상금 전액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그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황영웅 가수가 단순한 엔터테이너를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진실과 선의의 힘을 믿는 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신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권영찬 교수님과 황영웅 가수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향한 믿음과 선한 행동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우승 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가수들이 몇몇 있었지만 황영웅 가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비록 대대적인 상금과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무수한 팬들의 사랑은 그 어떤 상금보다 가치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상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영웅 가수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며 그 결과로 다양한 옥외 광고와 스타투표 리매치에서의 승리 같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임영웅부터 시작해 이찬원, 서희, 정동원, 영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수들의 팬들이 스타투표 리매치 앱을 통해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부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총 1억 2,080만원이라는 거대한 후원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이 금액은 백혈병과 소아암을 비롯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의 전파는 황영웅 가수가 비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므로써 그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많은 팬들의 참여와 지지 덕분에 가능했던 이 일은 황영웅 가수와 그의 팬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의 복귀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과 이를 이용해 그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시도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황영웅 가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황영웅 가수의 진정성과 그가 펼치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그의 복귀가 어떠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임을 예고합니다. 반대하는 여론과의 긴 싸움 속에서 황영웅 가수의 결승 진출 포기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며 대중의 공격력은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의 복귀를 둘러싼 언론의 공격도 처음의 강도에 비해 많이 수그러들었다는 점에서 팬들의 끈질긴 사랑과 지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황영웅 가수에 대한 팬들의 열정은 강남 광고와 팬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드러나며 황영웅 가수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거짓된 정보와 진실 사이의 싸움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권영찬 교수님을 포함한 많은 지식인과 유튜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은 진실이 조명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합니다. 황영웅 가수의 복귀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팬들은 그가 언제든지 깜짝 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림에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4만 명이 넘는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라면 팬모임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힘을 얻어 다시 황영웅 가수를 응원하며 일상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황영웅 가수의 빠른 복귀를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영웅 가수와 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